그래도 마신 건 마신 거지. 음주 수량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? 냄새 나? 아니, 술라인은 별로 안 나는데. 아, 그래도. 선배! 왜 저래? 더위 먹었나봐. 아, 시원하다. 야, 들어와봐. 시원해. 아, 잠깐만. 아, 시원은 하겠다. 왜 저래요? 얼른 와. 아, 시원해. 들어와. 그냥 와, 그냥 와. 오, 추워. 오, 추워. 하지 마. 아, 추워. 아, 추워. 아! 아, 추워. 아유, 내가 미쳤지. 이 나이에게 수근 중이야. 뭘 내만 해도 하는데. 주차하냐, 시원하고. 적힌 뭐가 좋냐? 힘들어 죽겠구만. 야, 누가 보면 내가 너 강제를 끌고 들어간 줄 알겠다. 아, 몰라. 나중에 힘들어서 나 뻗어버리면 선배가 책임져. 야, 나중에 너 옷에 발냄새 나면 네가 책임져. 야, 너 무정 없지. 새로 하나 사줄게. 혜란이 또 아니야? 선배가 이렇게 못된 구석이 있는가? 어서. 민박집에 샤워 시설 있나? 3분의 1쯤 썼다고 했지? 그거 다 지워버려. 노트북에서도 지우고 네 머릿속에서도 지우고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써봐. 좋아. 좋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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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